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이국종 교수의 이름은 조금 생소하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보면은 다 아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 교수였죠. 아주대 의대 교수였는데 권역 외상센터장을 지냈고 또 아주대의 외상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아주대 의대를 세간에 알린 아주대 외과 교수였습니다. 외과 전문의 면허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국종 교수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총상수술 가능 의사인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의 또 훌륭한 업적은 손상통제수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생각하면은 의사들이 뭐 8시간 걸렸니 뭐 10시간 걸렸니 이렇게 긴 수술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가장 급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다시 다른 부분을 수술하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술하는 방법을 손상통제수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국종 교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미국에서 총탄에 의한 수술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총상에 의한 수술 방법이 최초로 세상에서 유명해진 것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서 중상으로 사경을 헤맸던 석회균 선장을 수술해서 살려내므로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대수술을 성공했는데 2017년 북한 귀순용사 그러니까 북한군 하전사인 오청성씨가 한국으로 귀순을 하다가 다섯 발에 총상을 입은 오청성씨를 이국종 교수가 또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수술을 하고 또 명의로도 유명한 이국종 교수를 헐뜯으려고 별것도 아닌 수술이었다는 수술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느니 뭐 또 수술 장면을 공개하니까 또 뭐 인권침해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중증 환자를 살려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헐뜯는 거 보면은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 같습니다. 남이 잘되는 꼴을 눈뜨고 못 보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 15일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국종 교수가 만났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군대전병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국군대전병원 병원장인 이국종 교수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이국종 교수가 대령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작년 12월 27일에 국군대전병원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급이 해군 명예중령에서 해군 명예대령으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병원장은 해군 명예대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령이 되었습니다. 해군에서 명예직 계급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현역과 똑같이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장이나 의사들은 하얀색 가운이나 아니면 양복을 입거나 그럴 텐데 뉴스에 나온 이국종 교수는 해군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멋져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국종 교수와 짤심한 깊은 인연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둘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상황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상치료와 외상치료의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를 인재영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국종 교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신이 되는 것보다도 의사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결정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권력을 잡고 싶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은 의사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생각한 이국종 교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공천을 놓고 여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도 여당 쪽에서는 원로 정치인들이 많이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제 난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은 여론조사와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사기를 치고 원로 정치인들을 밀어내려고 하고 원로 정치인들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15일 날은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고 또 어저께는 의정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소리치고 또 발로는 뛰고 그 다음에 머리로는 올바른 기준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명만 하고 또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또 되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찾다 보니까 이국정병원장 같은 분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국정병원장을 인재로 찾아낸 한동훈 위원장도 잘했고 또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로 남아있겠다고 한 이국정병원장도 참 잘했습니다. 이국정병원장이 정치반에 뛰어들어서 의료분야 전문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병원장으로 남아서 의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더 멋있을 것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육회비빔밥은 잘 먹지 않고 육회로만 먹었는데 지난번에 고기가 남은 걸 좀 비벼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육회는 조금만 먹고 육회비빔밥 으로 먹었습니다. 육회비빔밥 아주 맛있네요.